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시험의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수험생이 시험의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긴장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할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시험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문제별로 시간을 잘 안배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 관리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시험의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속동 능력을 더해 주시고 복잡한 질문도 문제의 핵심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어려운 문제도 출제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숨겨진 의미까지 찾아내는 비판적인 사고력을 더해 주시고 문제에 맞게 적절한 풀이 방법을 찾아내는 문제 해결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문을 읽을 때 필요한 내용이 생각나고 배운 것들을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적용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을 더해 주시고 주변 분위기나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몰입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답안지를 제출하기 전 틀린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시험이 끝나는 시간까지 지치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강한 체력을 허락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험을 보는 내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시험을 치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분명하게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시험의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수험생이 시험의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긴장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할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시험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문제별로 시간을 잘 안배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 관리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시험의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속동 능력을 더해 주시고 복잡한 질문도 문제의 핵심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어려운 문제도 출제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숨겨진 의미까지 찾아내는 비판적인 사고력을 더해 주시고 문제에 맞게 적절한 풀이 방법을 찾아내는 문제 해결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문을 읽을 때 필요한 내용이 생각나고 배운 것들을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적용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을 더해 주시고 주변 분위기나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몰입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답안지를 제출하기 전 틀린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시험이 끝나는 시간까지 지치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강한 체력을 허락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험을 보는 내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시험을 치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분명하게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시험의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수험생이 시험의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긴장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할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시험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문제별로 시간을 잘 안배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 관리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시험의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속동 능력을 더해 주시고 복잡한 질문도 문제의 핵심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어려운 문제도 출제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숨겨진 의미까지 찾아내는 비판적인 사고력을 더해 주시고 문제에 맞게 적절한 풀이 방법을 찾아내는 문제 해결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문을 읽을 때 필요한 내용이 생각나고 배운 것들을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적용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을 더해 주시고 주변 분위기나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몰입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답안지를 제출하기 전 틀린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시험이 끝나는 시간까지 지치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강한 체력을 허락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험을 보는 내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시험을 치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분명하게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시험의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수험생이 시험의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긴장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할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시험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문제별로 시간을 잘 안배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 관리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시험의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속동 능력을 더해 주시고 복잡한 질문도 문제의 핵심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어려운 문제도 출제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숨겨진 의미까지 찾아내는 비판적인 사고력을 더해 주시고 문제에 맞게 적절한 풀이 방법을 찾아내는 문제 해결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문을 읽을 때 필요한 내용이 생각나고 배운 것들을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적용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을 더해 주시고 주변 분위기나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몰입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답안지를 제출하기 전 틀린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시험이 끝나는 시간까지 지치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강한 체력을 허락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험을 보는 내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시험을 치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분명하게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시험의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수험생이 시험의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긴장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할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시험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문제별로 시간을 잘 안배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 관리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시험의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속동 능력을 더해 주시고 복잡한 질문도 문제의 핵심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어려운 문제도 출제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숨겨진 의미까지 찾아내는 비판적인 사고력을 더해 주시고 문제에 맞게 적절한 풀이 방법을 찾아내는 문제 해결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문을 읽을 때 필요한 내용이 생각나고 배운 것들을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적용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을 더해 주시고 주변 분위기나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몰입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답안지를 제출하기 전 틀린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시험이 끝나는 시간까지 지치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강한 체력을 허락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험을 보는 내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시험을 치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분명하게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시험의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수험생이 시험의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긴장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할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시험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문제별로 시간을 잘 안배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 관리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시험의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속동 능력을 더해 주시고 복잡한 질문도 문제의 핵심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어려운 문제도 출제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숨겨진 의미까지 찾아내는 비판적인 사고력을 더해 주시고 문제에 맞게 적절한 풀이 방법을 찾아내는 문제 해결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문을 읽을 때 필요한 내용이 생각나고 배운 것들을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적용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을 더해 주시고 주변 분위기나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몰입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답안지를 제출하기 전 틀린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시험이 끝나는 시간까지 지치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강한 체력을 허락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험을 보는 내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시험을 치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분명하게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시험의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수험생이 시험의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긴장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할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시험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문제별로 시간을 잘 안배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 관리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시험의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속동 능력을 더해 주시고 복잡한 질문도 문제의 핵심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어려운 문제도 출제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숨겨진 의미까지 찾아내는 비판적인 사고력을 더해 주시고 문제에 맞게 적절한 풀이 방법을 찾아내는 문제 해결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문을 읽을 때 필요한 내용이 생각나고 배운 것들을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적용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을 더해 주시고 주변 분위기나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몰입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답안지를 제출하기 전 틀린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시험이 끝나는 시간까지 지치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강한 체력을 허락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험을 보는 내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시험을 치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분명하게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시험의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수험생이 시험의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긴장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할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시험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문제별로 시간을 잘 안배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 관리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시험의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속동 능력을 더해 주시고 복잡한 질문도 문제의 핵심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어려운 문제도 출제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숨겨진 의미까지 찾아내는 비판적인 사고력을 더해 주시고 문제에 맞게 적절한 풀이 방법을 찾아내는 문제 해결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문을 읽을 때 필요한 내용이 생각나고 배운 것들을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적용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을 더해 주시고 주변 분위기나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몰입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답안지를 제출하기 전 틀린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시험이 끝나는 시간까지 지치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강한 체력을 허락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험을 보는 내내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시험을 치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분명하게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시험의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수험생이 시험의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긴장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할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시험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문제별로 시간을 잘 안배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 관리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시험의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속동 능력을 더해 주시고 복잡한 질문도 문제의 핵심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어려운 문제도 출제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숨겨진 의미까지 찾아내는 비판적인 사고력을 더해 주시고 문제에 맞게 적절한 풀이 방법을 찾아내는 문제 해결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문을 읽을 때 필요한 내용이 생각나고 배운 것들을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적용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을 더해 주시고 주변 분위기나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몰입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답안지를 제출하기 전 틀린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시험이 끝나는 시간까지 지치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강한 체력을 허락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험을 보는 내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시험을 치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분명하게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시험의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수험생이 시험의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긴장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할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시험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문제별로 시간을 잘 안배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 관리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시험의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속동 능력을 더해 주시고 복잡한 질문도 문제의 핵심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어려운 문제도 출제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숨겨진 의미까지 찾아내는 비판적인 사고력을 더해 주시고 문제에 맞게 적절한 풀이 방법을 찾아내는 문제 해결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문을 읽을 때 필요한 내용이 생각나고 배운 것들을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적용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을 더해 주시고 주변 분위기나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몰입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답안지를 제출하기 전 틀린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시험이 끝나는 시간까지 지치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강한 체력을 허락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험을 보는 내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시험을 치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분명하게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시험의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수험생이 시험의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긴장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할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시험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문제별로 시간을 잘 안배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 관리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시험의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속동 능력을 더해 주시고 복잡한 질문도 문제의 핵심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어려운 문제도 출제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숨겨진 의미까지 찾아내는 비판적인 사고력을 더해 주시고 문제에 맞게 적절한 풀이 방법을 찾아내는 문제 해결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문을 읽을 때 필요한 내용이 생각나고 배운 것들을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적용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을 더해 주시고 주변 분위기나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몰입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답안지를 제출하기 전 틀린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시험이 끝나는 시간까지 지치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강한 체력을 허락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험을 보는 내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시험을 치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분명하게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